오늘 제목은 저희가 대책투자는 워낙 영역이 넓기 때문에 개발자산에서 기회찾기 이런 제목을 하나 뽑아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얘기는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시장, 보통 저희가 PPD, 인프라 부동산 이렇게 네 가지를 주요 섹터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한 전체 시장 전망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눈여겨봐야 될 대책투자 시장의 이슈, 특히 실물 분야 시장에서 이슈 두 가지를 뽑아서 첫 번째로는 게스프리지라고 하는 최근의 현상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을 앞둔 부동산 투자 흐름의 변화,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뽑아서 오늘 시간을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죠. 저희가 보통 4분 면에 이렇게 나눠서 앞으로 한 12개월 동안의 대책투자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책투자 시장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아직 역사가 짧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국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세하게 섹터바이섹터로 들어가게 되면 시장별로 출자 선호도가 줄어들거나 단기적으로 늘어나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PPD, 인프라 부동산 이 중에서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팬데믹 국면에서 부침을 겪은 그런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보신 것처럼 전분기에 여기 4분 면 중에서는 컨서버티브, 그러니까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면에서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몰 트랜작션, 그러니까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국면으로 시각이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진 섹터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어그레시브, 그러니까 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국면에 투자자들의 시각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PPD, 인프라 부동산 이 4가지의 시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간략하게 흐름을 언급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4가지 시각을 보는 관점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있다면 일단 시장 성장에 따라서 수요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게 최근에 이 흐름들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4개의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라이빗 에코티 시장입니다. 프라이빗 에코티 시장은 3분기까지 한 7,600억 달러 정도가 모집이 됐는데요. 하반기 들어서는 상반기에 비해서는 성장성은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역시 사상 최대 금액을 돌파할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수요가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이 시장에는 바이아웃 펀드가 모집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요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특정 섹터나 아니면 특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특화된 펀드들 그렇지 않으면 코인베스 펀드라고 하는 공동투자가 되겠죠. 이런 특정한 투자 구조를 채용하는 이런 펀드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 아울러서 중소형 펀드들.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과거보다 중소형 운용사, 중소형 GDP를 시장에 많이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작은 펀드들의 모집의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최근에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짚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PE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벤처 캐피탈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벤처 캐피탈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 게 최근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딜 규모로 따져본다면 작년에는 한 20%, 올해는 한 56%로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는 선순환할 수 있는 연성장 구조를 확립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그런 자산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벤처 캐피탈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버블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따라서 실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절차적인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PD입니다. 사모대출이라고 흔히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상업은행들이 기업들에게 해주던 대출들을 상업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있어서 펀드들이 그 역할을 인수해서 주로 PD 펀드들이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아니면 EPF 대출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PD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PD 시장은 3Q 펀드 모집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80% 이상 크게 성장을 한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주요국이 계속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테이퍼링 가능성들이 기업의 유동성 수요로 흡수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이 있어서 PD 투자에 대한 포텐셜이 계속적으로 늘어온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전략적으로 본다면 1Q 그러니까 상반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공격적인 전략들 예를 들어서 부실 자산에 대해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다이렉 랜딩처럼 좀 보수적인 그런 전략들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들은 내년까지 연결을 돼서 아무래도 올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낮은 일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산들을 편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국내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PD 시장 관련해서 국내에 법 개정이 한 번 있었죠.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PEGP들, PEF를 운영하던 그런 운영사들도 PD 펀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내년 이후로는 국내에서도 국내 운영사와 운영하는 PD 펀드가 많이 출시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한 번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시장입니다. 인프라 시장은 4개의 섹터 중에서 가장 대형 펀드들이 주도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모집 펀드 규모가 평균 규모가 약 한 4억불대로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다양한 GP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하나로 읽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외적으로는 신재생 투자처럼 이렇게 사이즈가 약간 작은 자산들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런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딜 규모는 3Q까지의 딜 규모가 전년 전체에 이미 80%를 넘게 도달해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까지 전체 딜 수를 따신다면 상당히 높은 숫자의 성장세를 유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평균 딜 규모는 계속적으로 대형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딜들을 묶은 포트폴리오 거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출자하고 분배 간의 그런 현금 흐름, 순현금 흐름은 마지막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직 음해 영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음해 영역의 수치가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활하게 계속적으로 딜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출자 확대 선호도를 본다면 인프라 섹터가 4개 섹터 중에서는 가장 강한 한 50%가 넘는 그런 투자자들의 선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AUM이 늘어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제일 많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3Q 모집이 전년 대비 한 6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딜 규모 같은 경우는 3Q까지 전년 전체 자산가격의 저점에 이르러 있던 시각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딜 숫자도 많이 빨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눈여겨보실 부분은 선진국의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호텔의 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적으로는 보수적인 전략이 코로나, 코플러스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과거 대비 밸류 에디드처럼 약간 보수적인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도 부동산의 최근의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물가, 금리 상승, 캡레이트, 자산가격 등락 요인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 요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수적인 출자 패턴에 대한 선호들은 계속 유지가 될 걸로 그런 분위기는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세한 상세한 부분들은 뒤에 이슈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인프라 이슈에서는 전력 인프라, 특히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전력 인프라가 최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스프리지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고 있는 국면이 어떤 현상들에 근거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깨스진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겨울이 오기 전에 숄더 시즌, 수요가 약간 낮은 그런 상황을 부르고 있는 단어인데 이 어깨스진의 흔치 않은 현상, 즉 연료인 천연가스 가격과 전력 가격이 많이 급등하고 변동성을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현상들은 부하 추종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전력 시장, 그 다음에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드러난 연료 수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등 연료의 공급 여력이 줄어든 이런 세 가지 현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올겨울하고 내년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 시기에 이런 현상들이 과연 지속될 건지 아니면 얼마나 해소가 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확장되고 있는 게 최근에 시장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상황을 보시면 LNG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PNG, 그러니까 이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게 최근에 수급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3대 LNG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카타르 호주 미국 중에서 미국의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최근에 에너지 시장의 상황이라는 걸 보시면 아무래도 앞으로 이 시장을 읽는 키워드, 중요한 변수는 LNG, 그 중에서도 미국의 LNG 수출이 앞으로 어떻게 늘어날 것이냐가 결국 이 에너지, 그 중에서도 천연가스의 공급 여력을 좌우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특징을 한 가지 더 응급을 드린다면요. 이 시장은 원래 아시아 LNG 시장이 유럽의 TTF 천연가스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그런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눈여겨볼 만한 그런 이변이라고 한다면 올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유럽의 TTF 가격이 아시아 LNG 가격 대비해서 역전되는 유럽 가격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앞에서 언급드린 유럽의 최근에 어깨 시즌의 공급 부족 현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들을 특히 수요 면에서 보신다면요. 아시아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 지금 3분기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전년의 수요의 거의 8, 90%에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 수요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또 남미의 가뭄.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 지역의 가뭄이 들면서 수력발전을 주요 공급원으로 하고 있는 남미 국가들의 LNG가 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수요를 당기고 그다음에 공급 여력을 감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LNG 공급이라는 것은 결국 인프라. 그러니까 에콰플랜트의 이용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에콰플랜트의 운전 정지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정비가 돼야 했던 그런 설비들이 올해를 넘어오게 되면서 운전 정비로 인한 이런 고장 정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으로 공급이 좀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LNG의 수입에 대한,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떤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최고화하는 리그수를 먼저 보시게 되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유가스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 리그수가 같이 동관되어서 늘어나서 생산량이 바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가는 게 일반적인 오일랭가스 시장의 여건이다. 생산 여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두드러지는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다면 유가스 가격이 오르는 것 대비 리그수가 빠르게 늘지 않는 게 최근에 이 오일랭가스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오일랭가스 산업으로 들어오는 금융 환경, 특히 금융 조건, 금융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금융텀이 굉장히 둔화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바뀌면서 아무래도 EMP 회사들이 리그수를 적극적으로 늘일 수 있는 여건이 과거보다 많이 좀 둔화됐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천연가스 생산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에팔렐치안 지역을 중심으로 본다면 우측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DUC정, Drilled But Uncompleted라고 하는 웰 재고, 그러니까 가스정 재고가 되겠는데요. 가스정 재고가 최근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팔렐치아하고 헨스빌을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요. 헨스빌 같은 경우는 리그수가 과거 대비 크게 많이 빠지지 않고 빨리 회복을 했는 데 비해서 에팔렐치아 지역 같은 경우는 리그수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많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림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결국 뭐냐면 에팔렐치아 과거에 전통적으로 많은 양의 생산을 하고 있는 에팔렐치아 지역이 리그수는 늘지 못한 상태에서 유정 재고를 많이 소진하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에팔렐치아 지역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생산 여력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급 여력의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공급은 상당 부분이 수반가스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때 수반가스의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에 이를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반가스라는 것은 결국 원유가 생산되는 유정에서 동시에 생산되는 가스들을 일컫고 있기 때문에 원유 생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으면 수반가스의 생산 역시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상실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반가스의 생산 여력이 지금 많이 감소한 상태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금융텀이 타이트해지면서 캐펙스 집행의 보수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셀리스 위티카, 즉 에팔렐치아 지역하고 헨스빌 지역을 보시더라도 앞으로 생산은 헨스빌 지역 중심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수반가스의 생산 여건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파생거래 손실 부분입니다. 미국의 EMP 회사들은 차년도, 그 이후의 년도에 생산 판매할 물량에 대해서 보통 파생거래를 많이 체결을 해놓게 되는데요. 올해 주로 파생거래가 체결된 물량들, 그러니까 내년에 체결된 물량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2.6불, 그러니까 MMBTO당 2.6불의 가격대에 체결된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캐펙스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그러니까 리그 숫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데 장애인이 되고 있다. 결국 생산 여력을 증가하는 데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번에는 인프라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액화 용량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수출은 지금 액화 플랜트의 이용률로 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설비를 풀 가동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액화 플랜트들이 순차적으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그다음에 후년 이렇게 꾸준하게 상업 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들이 있는데요. 2025년까지 현재 대비 용량이 한 16% 정도 증가되는 게 확실시 되고 있고요. 지금 설계되거나 프로포설 달건에 있는 프로젝트까지 합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프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산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CGS 밴드입니다. CGS 밴드는 상당히 좀 재미있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콜 투 게스 스위칭입니다. 어느 나라나 발전 시장은 아직까지 가스 발전하고 석탄 발전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석탄 가격이나 가스 가격의 여하에 따라서 경쟁력의 강도가 서로 이전되는 그런 현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CGS 밴드는 회색으로 표시된 그런 CGS 밴드가 가스 발전 자산이 석탄 발전 자산으로 경쟁력이 이전될 수 있는 그런 밴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TTF 그러니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CGS 밴드에 상당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결국 상당히 많이 석탄 발전의 경쟁력이 올라와 있는 석탄 발전으로 가스 발전의 석탄 발전으로 이전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 밴드를 만약에 가스 가격이 뚫고 올라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석탄 발전으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이 CGS 밴드는 현재 석탄 가격의 상단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리스크라는 것은 석탄 가격이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석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CGS 밴드도 동행해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 가스 가격이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상단을 올리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 이제 가스 가격의 상단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석탄 가격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가 이 CGS 밴드로 인한 전체 가격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의 올겨울 상황 한번 보시죠. 올겨울 상황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 천연가스의 생산 여력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겨울에 가스 가격의 피크 현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봄철이 돼서 수요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LNG 수출량이 다시 인프라 여건이 개선이 되면 내년 어깨 시즌 이후로는 이제 상황이 많이 개선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유럽으로 들어오는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게스의 용량이 부족한 부분이 변수가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아까 보신 CGS 밴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따라서 이 부분이 또 다른 변수를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영국의 전력 시장으로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단기적인 가스 수급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내년 후년에 그런 전력 시장의 인프라 진출입 계획을 보시면 해상풍력 자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산들이 계속 이제 발전량 변동 리스크를 확대하면서 전력 가격 자체는 하향 압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저희가 먼저 지적을 했지만 해상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자산들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발전량 자체가 자연현상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가격 자체는 올겨울에 피크를 벗어나기 좀 어렵고 그다음에 앞으로 픽 시즌을 지나서 숄더 시즌에 들어가더라도 전력 가격 자체의 변동성은 굉장히 많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 이후에 관심을 가져야 될 자산, 그런 인프라 자산은 아무래도 피크, 그러니까 첨두부하라고 부르죠. 첨두부하를 담당할 수 있는 가스발전 자산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기울여줘야 되겠다. 이런 레슨을 얻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부동산을 주로 다루는 두 번째 이슈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